미니언들이 산선보였습니다 아 에코가 먹었네 아 이사람은 오늘 세판이나 만나 만나서 다 털렸네 털렸네 아 이구나 악을 당했습니다 아 진짜 안 맞네 흠 흠 오라를 제망시켜준봐 흠 흠 흠 흠 으음 네 킬각인데 아 경험치 아 아아! 꽂았네. 아아, 대파가 하면... 귀o 취소 띠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흠흠흠흠흠 우유 아우 하하 ㄷㄷ 기산을 비전이 맞을 수 없습니다. 탈린마를 맞춰서 탈린마를 맞춰서 만점에서 탈린마를 맞춰주는 것 같은데 비전이 더 잘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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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. 아 아 아 아 아 아. 아, 아, 아 약간 fails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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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별다라네.. 저 별 차치에.. 아아.. 민정희.. 이번엔 털어내야 겠다 역시 털어내야 겠다 뱀고 있는 장면이 빠르게 털어내야 겠다 털어내야 겠다 털어내야 겠다 털어내야 겠다 털어내야 겠다 꼭 털어내야 겠다 ㅋㅋ 시작이 확삭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ㅠㅠ 도망치고, 돌장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제 후라이팬 파트 되었고, 온 거품은 보통 힐킹이나, 도망치고, 힐킹만의 희망이 좋은 것 같아요. 힐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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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킹!! 힐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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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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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